네 안녕하세요 베이슨입니다. 자 우리 Today is a 29th of July 우리 Wednesday class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왜 어제 거 켜놨냐면은 요거 때문에 어제 제가 그거 설명하려고 하다가 까먹었나 봐요. Listen up a bit 할 때 야 좀 찬찬히 해 라고 할 때 Take it easy 라는 표현을 가르쳐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어 좀 긴장 풀어 Calm down 침착해 뭐 찬찬해도 좋아 그런데 그거 말고 내가 이것도 설명하려고 하다가 요건 까먹었었나 봐요. 찬찬히 해 찬찬히 해 라고 할 때 요것도 Take it easy 를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Take it easy 말고도 또 쓰는 표현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Take your time 이라는 뜻이야. Take your time. Take your time 같은 경우엔 뭔가 썸띵을 하고 있을 때에요. 뭔가 썸띵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아 나 지금 막 뭔가 일을 막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깨를 탁탁탁 쳐주면서 Hey take your time 이렇게 할 때 너의 시간을 보내라는 뜻이기는 해요. 근데 너의 시간을 보내라는 것보다는 알았어 뭐 찬찬히 해. 그래서 알았어 라고 하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들 얘기했고 찬찬히 해. Take it slow 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맘 편히 해 라고 할 때 Take your time 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Hey what are you doing 했을 때 I'm working right now 했을 때는 Okay take your time 천천히 해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어 알았다 야 알았어 그런 의미로 굉장히 많이 Take your time 이라는 거 표현 많이 쓰니까 요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메모만 잠깐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까먹었었더라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자 수업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시작! 자 일단은요. Helen 하고 나서는 How's the decorating coming 인데요. 자 일단 decorating 제껴버리고요. How's it coming? 자 일단 coming도 제껴버리세요. How's it going? 하면 뭐예요? 어때? 라는 얘기예요. 그냥 어때? 어떻게 지내니? 라는 얘기죠. 그래서 How's it going? 하면 어때? 라는 의미예요. 자 근데 coming 이라는 표현을 봤어요. 자 그렇다고 이것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라고 하면 어색해지고요. 이건 어떻게 coming 진행되고 있느냐 라는 얘기로 해서 coming along 이라는 표현으로 같이 활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along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How's it coming? 하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니? 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How's it going? 하면은 어떤니? 라는 의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How's it coming?인데 일단은 이 it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How's the decorating coming? 해서 decorating 하면 뭐예요? decorate 하면은 뭔가를 꾸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decorate. decorate에서 de-co-rate죠. decorate이 아니고 correlate, correlate 사운드를 자연스럽게 연결해보세요. decorate. decorate 사운드인데 자 이거 동사로 끝났으니까 at가 동사로 끝났기 때문에 decorate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뭐 형용사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딱 그냥 only 그냥 verb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것들, at로 끝나는 다른 뭐 명사 뜻이나 아니면 형용사의 뜻일 때는 rate으로 끝내시면 안 돼요. ace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앳 혹은 잇 이렇게 사운드를 끝내주는 거. 이거 기억 좀 나시죠? 그래서 decorating이에요. 그래서 deco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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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rating 사운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decorating 사운드에서 rating 사운드에서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 이 t 사운드는 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decorating 사운드랑 decorating 사운드 두 가지 사운드를 둘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Helen, how's the decorating coming이 될 거예요. 그래서 decorating, coming, decorating, coming 두 가지 사운드를 보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Helen, how's the decorating coming 되는 거죠. coming 하면 뭐라고요? 가가 오니가 아니고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니?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Helen, how's the decorating coming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Helen, how's the decorating coming? 한 번 더 시작! Helen, how's the decorating coming? 마지막으로 시작! Helen, how's the decorating coming? 했더니요. Well, 글쎄, my husband에서 husband가 아니고요. husband으로 끝나야 돼요. 이거 husband 하시면 큰일 나요. husband. 그래서 husband가 아니고 뭐예요? husband에서 끝나야 돼요. husband, husband, husband 이렇게 사운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my husband, 그 다음에 and I에서 내 남편이랑 나는 have different tastes 해서 나는 좀 다른 테이스를 갖고 있는데 자 일단은 my husband 하고 나서 쳐주시고 and I 해도 되고요. 아니면 my husband and I, my husband and I, my husband and I, my husband and I에서 일단 여기가 then으로 붙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then 하고 나서 I 사운드가 날 수 있고요. 혹은 then 하고 나서 then, die 사운드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어, 변태 같다.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되겠어요? and I, 그 다음에 4번은 and I, 이렇게 4가지 사운드가 나겠네요. 어, 이거 엄청 변태스럽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좀 이거는 좀 익숙하지 않은 사운드가 요 녀석일 것 같아요. 요 녀석들 두 개. 두 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잘 안 들리실 것 같거든요. my husband and I, my husband and I, my husband and I, my husband and I, my husband and I 하면은 못 알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게 my husband and I, my husband and I, 혹은 my husband and I, my husband and I, 이렇게 하면은 못 알아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거 조금만 신경을 좀 쓰세요. 자, 그래서 well, my husband and I, have different tastes. 네, 자, 요것도 중요해요. 자, 요거 R, E, N 사운드에다가 정말 동그라미 200번 쳐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은요. 이 R, E, N 사운드는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run 사운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run이 아니고요. 이거는 달리다는 run 맞아요. 근데 이 run 사운드랑 약간 비슷한 녀석인데 발음은 똑같아요. 발음은 똑같은데 입 모양에 따라서 사운드가 살짝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R, E, N 사운드는 일단은 달리다 run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 run 사운드 어떻게 만들기로 했어요? R 사운드로 시작하는 녀석들은 we,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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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 하면서 입 모양을 모아주기로 했죠. 자, 그럼 run이 아니고 이게 run 사운드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은 이 R, E, N 사운드는 어떤 녀석이냐? 이 run 사운드랑 똑같은 발음인데 run 할 때는 입 모양이 모아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run 하면서 일단은 루 하면서 입 모양은 모아져요. 왜냐? R 사운드로 시작하니까 근데 run 하면서 입 모양을 우리 쪼커, 쪼커가 입 찢듯이 쫙 양쪽으로 쫙 찢어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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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기까지는 다른 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deeper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deeper 하면서 far, far 다르게 하다라는 녀석으로 deeper 사운드인데 far 하고 나서 run트가 아니고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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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end 사운드가 연결되니까 different 보다는 different, different, different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꿈꿔오는 게 뭐예요? conference call에서 영어 잘하고 싶은 거. 자, 그게 여러분들의 꿈이잖아요. conference가 아니고 이거 똑같은 발음이에요. con 사운드만 달라요. differ, comfort, differ, comfort 요것만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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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erence. 자, 그 다음에 부모님. parents가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parent, parents 사운드가 만들어지면서 parents, parents 사운드가 만들어질 거고요. currency가 아니고 current, current, current. 요즘 자꾸 달러가 올라가서 자꾸 걱정인데 currency가 아니고 currency죠. 그래서 currency, currency, currency 사운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ren 사운드가 단어 중간에 들어가 있을 때 이거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쓰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칠 수 있는 녀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conference, parents, currency, different 이런 것들. 자, 핵심은 뭐라고요? 달리다 run 사운드랑 똑같은 녀석인데 쪼커처럼 입을 쫙 하고 찢어버리세요. 그러면 rinse 안 더 잘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different부터 갑시다. 시작, different, 시작, different, 시작, conference, 시작, conference, 시작, parents, 시작, parents, 시작, currency, 시작, currency, right. 자, 그러면 이거 한번 well, my husband and I have different tastes에서 이 테이스트라는 이 녀석은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맛이라는 예색이에요. 그쵸? 맛이라는 녀석. 자, 근데 이 맛이라는 뜻 말고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취향이라는 뜻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옛날에 얘기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이거 테이스트 가지고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취향 말고 내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안목이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좋은 안목 그럴 때 내가 안목이라고 할 때 테이스트도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테이스트는 당연히 맛 혹은 맛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맛보다가 아니고 여기서는 다른 취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다른 취향들이니까 복수가 됐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 녀석까지만 가면요. 테이스트 당연히 테이스트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원래는 TS 사운드가 붙으면서 테이스트 테이스트에서 스츠, 스츠, 스츠까지 다 내주는 게 맞아요. 근데요. 간혹 가다가 이 스츠 사운드 내주는 게 귀찮다 보니까 그냥 테이스 테이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테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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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내서 여러분들이 테이스트라고 못 들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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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테이스트 테이스트 까지 안 가고 그냥 테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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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전달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무조건 테이스트 테이스트 이렇게 사운드를 전달을 못 받으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Well, my husband and I have different tastes So it's not easy 해서 쉽지 않아 근데 It's not 하고 나서 easy 해도 괜찮고요. 자 아니면은 It's not-y 나-y 나-y 사운드로 모험 사운드 사이에서 T 사운드를 굴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easy는요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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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y가 아니고 단어 사이에 이 A가 있으면 살짝 늘려주는 사운드를 살짝 만들어주세요. easy 무다는 그래서 easy, easy, easy 사운드를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It's not이 아니죠. 그냥 It isn't easy 가시면 돼요. 자 근데 왜 It's not을 왜 살려줬을까요? 강조해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부정을 확실하게 강조해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난 생각이 없어가 아니고 뭐예요? 난 잘 모르겠다. I have no idea 할 때 원래는 I don't have idea 하면 되는데 왜 굳이 no를 이렇게 만들어줬을까요? 부정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할 때 There isn't person 하면 되는데 There is no person 하면서 no를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요 It isn't easy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를 It is not easy 하면서 not을 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렇게 모자라나 씌워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Well, my husband and I different taste It's not easy 나는 내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현실은 아닌 거고요. I hope 호흡은 정말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바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시간대만 한 번 더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I hope That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I hope that you don't get too tired 그래서 너 너무 피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인데 I hope 쳐주시고 You 달려버리면 돼요. 근데요. 이렇게 꼭 무조건 I hope 하고 쳐주시고 That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만 할 수 있어요. I hope you 호흡에서 호흡퓨으로 가셔도 괜찮고요. 혹은 뾱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호흡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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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사운드가 두 가지 다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I hope you don't get too tired 인데 자 I hope you don't 호흡퓨돈 사운드도 사실 여기 호흡퓨돈에서 이 돈 사운드가 퓨 돈 퓨 론 두 가지 사운드가 날 수 있겠죠. 왜요? I don't think so 할 때 그때 얘기했었었어요. 자 그러니까 호흡퓨 론 get too 호흡퓨 론 get too 호흡퓨 론 get too 하면 여러분들 못 알아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내가 get pp 요거 그때 했는데 그게 아마 편집판을 하고 내가 없앴던 것 같은데 get 다음에 은근히 pp 형태를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은 사실은 비동사랑 pp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너 너무 피곤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곤하다라는 의미인데 자 요거 get tired 말고도 며칠 전에 잘리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get fired 를 썼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엄청나게 피곤하다라고 할 때 exhausted 할 때 요것도 사실은 get exhausted 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get 다음에 pp 형태가 나오는 형태 조금 눈에 익숙해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그래서 I hope you don't get tired 해서 get tired 요거 알아두세요. 근데 왜요? because 이래서 이것 때문에요 라는 녀석인데 일단은 au aw가 단어 사이에 들어가면 a 사운드가 나요. 그러니까 because 가 아니고 because 그래서 because 에요. because 자 그 다음에 because 다음에 of 가 붙어있다 라고 하면 뒤에 있는 녀석은 phrase 해서 명사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because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주어 동사가 나온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 because 왜냐하면은 하고 나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는요 이거는 완벽한 문장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because of 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우리 phrase 라고 그래가지고 요거 주어랑 동사가 있는 완벽한 문장은 이제 close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윤의석은 phrase 라고 얘기해서 요건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배우셨죠? because of 다음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 because 다음엔 완전한 문장이 나올 것이다. 옛날에 배웠던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because of 가 아니고 s랑 of 붙여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because of because of because of 사운드가 만들어지죠? 근데 of it까지 붙으니까 어디 돼요? of it 사운드가 되니까 because of it because of it because of it 사운드 나겠죠? because of it 그래서 because of it 한 말은 못 알아 먹을 거고요. I hope you you don't get tired because of it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because of it 여기서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I hope you don't get tired because of it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뭐예요? too tired 죠? 그래서 너무 피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피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I hope you you don't get tired because of it 한번 더 시작 I hope you don't get tired because of it 되는 것. 자 그랬더니 thanks for saying that 해서 자 thanks for 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ing 형태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thanks for saying that 해도 되고요. 뭐 아니면 thanks for asking me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물어봐줘서 고마워. 나한테 이런 거 물어봐줘서 고마워. 그래서 thanks for saying that 해도 되고 아니면 thanks for asking me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thanks for saying that 하고 났는데 그런데 but 난 이미 exhausted 이미 연락에 필요해져 있지 이런 얘긴데 but 하고 쳐주시고 암 가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일단 이 녀석은 I'm 혹은 암 사운드죠. 그러니까 but I'm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but I'm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 사운드를 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but I'm 혹은 but I'm 사운드가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운드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but I'm but I'm but I'm but I'm but I'm I'm but I'm 이렇게 사운드를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already가 아니고 내가 al 사운드는 all 사운드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all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당연히 r 사운드로 시작하니까 re re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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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 하는 입모양이 모아지는 r 사운드고요. 그 다음에 re d에서 d 사운드가 리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ready 사운드가 d가 리로 바뀔 수가 있죠. 근데 요거 좀 어렵다 그랬어요. re d 할 때 입모양을 좀 찢어버리세요. 그럼 ready 사운드가 ready 사운드로 좀 잘 변해요. 그래서 but I'm already exhausted. 그래서 요거 알아두세요. 요거 되게 좋은 표현이죠. 피곤한 이란 얘기로 exaust 그래서 exaust 이그저스트 하지 말고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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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ex 사운드를 제대로 만들어주시고 just 서스트가 아니고 그냥 just 예요. exaust 이그저스트 하지 말고 그냥 익 해서 끝내버리세요. 그 다음에 ex just 이런 느낌 ex just 이그저스트 이그저스트 하면 너무 디그다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 나니까 ex exhausted 그래서 just 틋 에서 끝나야 되죠. 왜요? 티드가 아니고 내가 뒤로 끝난 녀석들은 디귿받침으로 끝난 줄 알잖아요. ex exhausted ex exhausted ex 이럴 때 티드 사운드나 혹은 s 다음에 tpk 사운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it 사운드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ex exhausted 아니면 ex exhausted 두 가지 사운드예요. 자 요거 ex 요거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할게요. 시작 ex 시작 ex ex 그래서 I'm ex ex exhausted 한번 보겠어요. 나 피곤해. 엄청 피곤해요. 그래서 완전 쓰러질 것 같애. 라는 얘기로 며칠 전에 한번 배웠었어요. worn out 이라고 worn out 해가지고 나 I'm worn out 해서 나 엄청 피곤해 라고 할 때 완전히 지쳐버렸다. 라고 할 때 I'm running out 뭐 I'm worn out 요거 다 I'm exhausted 자 똑같은다 얘기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thanks for saying that but I'm already exhausted 되는 거죠.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but I'm 아 여기도 살짝 but I'm already but I'm all but I'm all 하면서 약간 멀 사운드로 살짝 연결될 수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빨리 달리다 보면 여러분들 뭐야 무식 중에 그냥 unconsciously 그냥 자연스럽게 달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갑시다. 시작 thanks for saying that but I'm already exhausted 한번 더 시작 thanks for saying that but I'm already exhausted 한번 더 시작 thanks for saying that but I'm already exhausted 요게 좀 어렵네요. 자 그랬더니 you said 그래서 너 말했네 근데 여기도 대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you said that 요렇게 되게 많이들 표현해요. so you said that 너 뭐라고 얘기했잖아. you said that you would change 그래서 너 아마도 바꿀 거라고 얘기했잖아. 라는 얘기죠. you would change 가 아니고 뭐예요. you would change 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could 가 아니고 뭐다 could change 그 다음에 you should change 가 되는 거 어제 바로 봤었었어요. 그래서 you should loosen up a bit 돼가지고 여기서 봤었었죠. 자 그래서 I said you would I said you could I said you should 요거 꼭 잘 안 들리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you said you would change 할 때 이거 H 사운드가 살짝 있기 때문에 이 change 보다는요 살짝 입이 살짝 모아진 약간 change 사운드를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렇다고 너무 오버해가지고 change 까지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G보다는 G로 끝난 녀석들은 살짝 모아질 거예요. 그래서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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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G 사운드를 만들어 주지 마세요. So you said you would change furniture 해서 FUNY 죠. 여기까지 FUNY보다는 How you're so funny 할 때 그 FUNY보다는 FUR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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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TUR 이로 끝나는 건 TUR 보다는 CHUR 사운드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FURNITURE 사운드예요. FURNITURE 그래서 FURNITURE 근데 FURNITURE 사운드가 살짝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FUR의 강세가 치기니까 그래서 FURNITURE 가 아니고 FURN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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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연결할 수 있어요. FURNITURE 그래서 FURNITURE 사운드예요. 그래서 너무 D 사운드 너무 강력하게 만들어주지 말기 어차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FURNITURE FURNITURE 보다는 FURNITURE FURNITURE 사운드로 R 사운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FURN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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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마도 바꿀 거라고 그랬잖아. FURNITURE 정도는 그냥 아마 바꿀 거야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죠. FURNITURE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갑시다. 시작 FURNITURE FURNITURE 한 번 더 시작 FURNITURE Right 맞아 그랬더니 I have been 해서 I have been 이죠. 원래는 I have been 그래서 뭐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방문해 오고 있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I have been visiting 인데 이 I have been 이렇게 컨트랙션으로 뭉쳐버리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녀석은 일단은 I've 이렇게 될 거예요. 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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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V로 끝난 녀석들은 우리 F 사운드처럼 바람이 하고 빠지는 거라 이랬어 I've 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I 사운드가 빨리 넘어가면 아 사운드가 나니까 아 사운드로 틈쳐지니까 앞 사운드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I've up I've up I've up I've up 두 가지 사운드가 만들어지니까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I've been 이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I've been 혹은 I've been I've been I've been I've been I've been I've been 두 가지 사운드에서 결정 날 거예요. 그래서 I've been visiting 인데 visiting 하지 말고 우리 V 사운드 아까 전에 V로 끝난 녀석들은 바람이 훅 하고 빠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V 할 때는 진동이 아랫입술에서 진동이 나야 돼요. 그래서 visiting 혹은 모험 사운드 사이에서 ting 사운드를 rating 사운드 굴린 것처럼 visiting 사운드로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visiting 아니면 visiting visiting 아니면 visiting 근데요 a lot 엄청나게 많게요 란 얘기인데 간만에 나왔네요. 내가 많이는 내가 지금 먼저 했어요. 많이 하지 맙시다. 그럼 a lot lots up a ton up tons up plenty of 란 녀석인데 이건 plenty of 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구요. 근데 nt t 사운드가 많이 날아가면서 plenty of 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좋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내가 하나 더 설명드릴 게 있어요. 이 녀석은 이 녀석은 a number of 하면 많은 이란 뜻이구요. the number 하면 뭐뭇의 개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a number of people 하면 많은 사람들 the number of people 하면 사람의 명수는 이란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앞에 관사가 뭐냐에 따라서 뜻이 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요거 여러분들 혼동하실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a number of 그 다음에 many a lot of numerous 라는 표현도 실생활에서는 요정도 선에서 많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 numerous 라는 거는 약간 조금 고급 된 표현이라서 business english 에서는 좀 많이 보실 수 있는 녀석 이기는 해요. 그래서 회사 생활 하시면 numerous 라는 표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right I've been visiting a lot of stores 많은 stores 를 방문 많은 shops 를 방문 했어 스토리 보다는 s tpk 이 되는 소리 만들어주시고 store 에서 끝나지 말고 스토어 스토어 에서 를 를 를 하면서 혀가 어느정도 뒤쪽으로 땡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a lot of stores lately 자 이 lately 라는 거 요거 내가 최근에 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이 최근에 라는 표현이 lately 라는 표현이지만 lately 보다는 더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 표현은 내가 뭐라 그랬죠? lately 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lately 보다는 lately 사운드 더 많이 보실 텐데 이게 빨리 연결되다 보니까 lately 사운드가 lately 사운드로 연결될 수도 있구요. recently 라는 표현을 또 설명을 드렸었어요. recently 자 오히려 recently 가 나와가지고 내가 lately 를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recently 라는 표현인데 recently 가 아니고 recently 죠. 근데 내가 ntl 사운드 t 사운드 거의 없어질 거라 그랬어요. 잠 3개 중에서 가운데 잔은 날아가니까 거의 recently 보다는 recently 사운드로 훨씬 더 접근을 많이 받으실 거라 했죠. recently lately recently lately 요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뭐 these days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 설명은 요거 두 개만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요 요거 right 맞아 하고 나서는 i've been visiting a lot of storage lately 까지 되는 것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까보도록 합시다. right 부터 갈게요. 시작 right i've been visiting a lot of storage lately 한 번 더 시작 right i've been visiting a lot of storage lately 가 되는 자 그럼 요거 한번 갑시다. 시작 헬렌 how's the decorating coming well my husband and i have different tastes so it's not easy i hope you don't get too tired because of it thanks for saying that but i'm already exhausted you said you would change furniture right i've been visiting a lot of storage lately 가 될 거에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시유가에서는 우리 Thursday 클래스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why are you trying to be a sleeping pill why are you sitting at my desk